안녕하세요. 킨더미지코리아 남승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해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한참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께서는 아마 요즘에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아이 막 쫓아다니느라도 힘들지만 또 한 가지는 아이가 막 까르르 웃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확 울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춤을 추다가도 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 아이의 감정이 뭔가 일관성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도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거지? 하고 되게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대략 우리가 터들러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기인데 좀 이제 걸음마를 배워가는 그 단계에 돌 조금 지난 그 시기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감정을 맛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기는 우리가 이유식 할 때 이맛 저맛 차례로 아이들에게 맛보게 해주듯이 다양한 감정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맛보고 경험을 하는 거지 이게 내면화가 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런 감정이구나까지 아이들이 인지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막 까르르 웃다가도 막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을 맛보다가 차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감정 표현이 어느 때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운 이후에 자신의 내면화된 감정을 제대로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얘가 무슨 어디가 아픈가 왜 얘가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정선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특히 만 두돌 이 전후의 아이들을 테러블 투즈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그 테러블한 상황을 엄마에게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키우기가 힘든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기에 감정을 맛보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지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에게는 다 똑같은 고민이고 이런 육아라든지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는 다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미시건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까 이런 감정선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이 잘 표현하게 할까에 대한 세 가지 단계를 연구를 했어요. 이모션 브리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육아 전략인데요. 이 토들러 시기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막 우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승현이가 슬프구나. 그 감정에 대해서 뭔가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명명을 해주는 거죠. 아이가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아 우리 승현이 지금 기쁘구나. 이런 내면적인 감정을 뭔가 표면화시켜서 상징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그 아이가 왜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자기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남자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줬어요. 자동차 장난감을 줬더니 아이가 아아 좋아하면서 바퀴도 굴리고 아아 막 좋아해요. 그러면 아 우리 승현이 자동차를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 어떤 상황에 어떤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 감정을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단계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표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는 어떤 거냐면 기억해내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이번에는 굉장히 맛있는 걸 먹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승현이가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전에 승현이가 장난감 선물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 생각나니?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그런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들을 연결해서 아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교육시키는 이모션 브리징의 어떤 3단계 전략 어머님들이 있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들이 또 감정을 배우는 것, 올바른 적절한 시기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음악을 통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제가 한 여섯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킨더뮤직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역시 킨더뮤직 수업에서 아이들의 음악성 발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가 그 전체 발달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의 감성 발달, 감정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업에서도 늘 하는 활동이긴 하지만 가정에서도 이제 어머님의 아이들의 어떤 감정 레이블링, 이모션 레이블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제가 한 여섯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아이를 안고 토닥토닥 하면서 조용한 음악들, 우리 뭐 킨더뮤직 음악 중에는 뭐 이런 노래 아니더라도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노래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또 아이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 지금 참 편안하고 차분한 기분이 든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순간 당연히 아이는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엄마가 그것에 대한 레이블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다. 그치? 그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아이랑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막 춤을 춰요. 자,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 아이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 신나는 음악이랑 막 춤을 추면서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또 이런 감정들을 아이에게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이랑 신체 활동하는 그런 놀이들을 할 때는 아예 움직임 자체에 대한 레이블링도 해주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건데 아이가 막 점프를 하면 와, 우리 승현이 콩콩콩콩 뛰고 있어. 또는 막 트위스트를 추면 와, 트위스트 추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움직임을 어떤 단어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더 두 배로 효과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활동은 어떤 거냐면 또 이번에는 느린 음악을 틀어놓고 또는 그냥 왈츠 같은 거 틀어놓고 아이랑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와, 이렇게 춤을 추는 기분은 어때? 물론 아이가, 돌쟁이 아이들은 대답은 못 할 거예요. 대답은 못 할 거지만 어, 엄마는 이렇게 춤을 추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또 되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 라든지 이 춤추는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아이에게 표현해 주시는 방법 세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If you're happy and you know we clap your hands 자, 아시죠? 자, 이 노래에 If you're happy, happy 부분을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피 할 때는 막 이렇게 박수를 쳤었는데 이거 와,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박수를 쳤는데 뭐 해피 말고 여기에 다른 단어들을 넣어서 얼굴 표정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If you're happy가 아니라 If you're sad and you know it 뭐 클랩은 할 수 있어요. Clap your hands 뭐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거기에 감정을 넣는 건데 사실 이 방법들은 또 킨더뮤직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이다 보니까 영어 노래, 영어 단어 기반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한국의 아이들이니까 이 노래를 조금 한국어로 개사를 해서 내가 기분 좋을 땐 박수 쳐 짝짱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또 내가 뭐 너무 슬플 땐 울 거야 잉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래에 잘 알고 있는 노래에 가사를 좀 감정적인 가사를 좀 바꾸어서 아이랑 한번 놀아보시는 것도 또 음악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감정 표현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섯 번째 방법은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원래 아이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를 예를 들어서 곰새마리, 곰새마리 아이들이 좋아하죠. 또는 아기 상어 같은 거 있죠. 아기 상어 뚜루뚜루 이렇게 귀여운 뚜루뚜루 뚜루뚜루? 뭐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 노래가 정말 즐거운 노래였는데 아기 상어 이러면서 감정을 좀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한 걸 느꼈을 때 아기 상어가 정말 슬픈가 봐 아니야 다시 너무 기뻐졌어 아기 상어 뚜루뚜루 이렇게 그런 이미 아이가 잘 알고 있는 노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다시 원래 그런 분위기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면서 이런 감정에 따른 노래의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아이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도 아이랑 한번 같이 놀아보시면 또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대조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섯 번째 마지막 제가 제안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종류의 노래 노래들 중에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이런 거는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한 노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이런 노래들은 약간 이렇게 음산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노래고 우리 노래 중에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그 노래의 분위기에 딱 맞게 표현을 하는 거죠. 표정도 그렇고 어떤 동작도 그렇고 그리고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래의 느낌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물론 아이와 이야기를 이렇게 원활하게 나누지는 못하는 시기이죠. 우리 돌쟁이 영유아들은 그런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언어적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음악 활동이라든지 조금 더 확장된 이런 활동과 함께할 때 훨씬 더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음악을 활용한 노래들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해 주신다면 아이가 정말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안정감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